이런 문제 왜 내시는 거예요? 질문이 왜 이래? 두선팬한테 뭔들 못해줘 질문이 딱딱하고 있는데? 말로 해야 돼?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아 저처럼요? 혹시 하나 과거로 할 적이야? 두선팬의 기린 이거요 목이 좀 추울 것 같은데? 겨울이면 2번 여름이면 1번 저희도 목까지는 잘 안 입잖아요 추울 때만 이거 폴라 입고 그래서 여름은 1번, 겨울은 2번 이거 아니에요? 여기까지 있는데 근데 여기가 목 아니야? 여기가 몸통이니까 저희 유니폼도 똑같이 이제 목이 안 가려져 있고 목은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원래 사람이 목이 보이잖아요 얘도 보이잖아 조금 보이잖아 조금 나오는데 목폴라 입은 건가요? 좀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어 질문이 왜 이래요? 질문이 왜 이래요? 질문이 왜 이래요? 이거요? 이거요? 목 졸리죠 왜요? 이유요? 말로 해야 돼요? 네 말해 그럼 어때요? 이거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안 입으니까 답답해 보여가지고 이게 좀 더 난 같아요 어울리는 건 이게 잘 어울리긴 한데 아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요? 사람 목이 더 길다고 여기까지 안 맞춰주는 오 아니 저는 긴 거 이거 블러스가 이게 훨씬 낫죠? 저거 이게 더 예쁜데? 이유가 내가 제일 좋네 당연히 이거 하죠 우리도 목티 있지만 대부분 다 목이 없으니까 목 졸리지 않아? 그니까요 네 그럼 목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겠다 이긴 아프게 하시네 그러니까요 공무할 때 이거 아무 데도 이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? 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? 저는 이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봤을 때 너무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응 이건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거지? 음 저는 이거 긴 거 목이 길어서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우 정답? 제 정답 정답 없어요? 네 목 기니까 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답답하려나? 저거는 겨울에 있고 이거는 이런 거 정답하게 되겠는데 계절 없어요? 네 계절 없어요 계절 없어요? 그럼 지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? 이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? 네 나도 이걸로 다 볼래요 불편할 거 같아 목 움직여야 돼 목 움직여야 돼 이런 문제 내내시는 거예요 기린이니까 이게 맞겠죠? 알지? 옷은 자신의 몸을 커버하는 거니까 긴 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 뒤죠 그니까 이거 저는 이거 왼쪽이에요 그죠? 너무 답답해 보여요 목까지 올라오는 거 두산팬인 기린에게 유니폼을 이거지 더러워지죠 둘 다 맞춰줘야지 겨울용 여름용 두 개 다 해줘야지 두산팬인한테 뭔들 못 해줘 다리까지 다 따뜻하게 꼬리랑 이거 했어? 네 뭐 했어? 왼쪽이야 왼쪽? 둘 다 해줘야지 둘 다 해줘야지 둘 다 해줘야지 둘 다 해줘야지 둘 다 여름이면 이거 입고 겨울이 면도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애기면 애기답게 입어야죠 이게 더 많죠? 처음 입게 목까지 여기까지 아 애기는 타니까? 왜 애기라고 이 귀 보세요 이게 애기지 그러면 공안인 걸 수도 있어요 아 저처럼요? 네 어? 어 왼쪽이 더 이쁘지 않아요?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거 입으면 너무 더울 거 같아 이렇게 만들려 요즘 여름인데 두산팬인 길이 기린? 기린? 아 얘가 얘? 음 난 이거? 이게 더 깔끔해 보여서? 이거는 겨울에 입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지금 입어야 될 거 같은데? 네 야 또 기타민 먹으려고 한 거지 혹시 하나 광고 들어올 적이야 보세요 진영 음 맛있다 고마워 아 아 조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